네이버가 올 3분기 사상 최대 매출과 함께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올 3분기 매출은 2조 57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.1% 늘어났고, 영업이익은 3,302억 원으로 5.6% 감소했습니다. 3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인 3,262억 원을 상회하는 규모입니다. 검색광고, 커머스와 핀테크 등 주요 사업 부문이 견조한 성장세를 잃었고, 웹툰 중심으로 구선된 콘텐츠 매출이 고성장했습니다.